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첫사람 그리고 많이 버벅되는 버벅도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할 것은 바로 제 아는 지인이 올해가 가기 전에 이제 개소세 혜택을 받으면서 중형 suv 를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저에게 좀 구매대행을 부탁을 했습니다 자금은하 3500만원대를 생각하고 있구요 연간 주행거리가 2만원을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디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을 좀 많이 들어가는 걸 원하고 있구요 그래서 이제 12월이 가기 전에 개소세 혜택을 받으면서 구매할 예정이구요 이번 주에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차량이 좋을까 한번 고민을 해봐서 이제 견적을 받아 봤는데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견적 받은 것은 바로 스포티지 입니다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이죠 사륜구동을 집어넣고 풀옵션을 해도 3500이 조금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아는 지인 분께서는 많은 옵션을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옵션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디자인이 호불호가 있죠 근데 이제 제 아는 지인 분께서 디자인에 그렇게 신경을 안쓰고 있기 때문에 스포티지 라면은 그렇게 뭐 호불호는 있지만 타고 다니기 불편할 정도의 디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티지를 제가 먼저 한번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네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2.0 디젤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스포티지나 투싼은 2.0 디젤 산타페나 소렌토는 2.2 디젤을 원했기 때문이죠 좀 넉넉한 힘을 원했기 때문에 스포티지는 2.0 디젤의 견적을 받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스포티지의 옵션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트렌디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제 2430부터 스타트를 끊고요 2.0 디젤이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R2.02 VGT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186마력에 41토크 그래서 1.6 디젤 대비 넉넉한 힘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력에는 50마력 차이가 나고 토크도 한 10토크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넉넉한 힘은 그 매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6 디젤 대비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고급형 ISG 시스템이 들어가 있구요 이 반절 주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전방 충돌 경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뭐 차로 이탈 경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빈 경고 하이빈 보조 이런 기본적인 반절 주행이 들어가 있구요 외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7인치 타이어하고 럭셔리 알로 휠 프론트 리어 실버 스키드 플레이트 바이 펑션 푹 프로젝션 헤드램프 또 뭐 벌브형 주간중행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led 리포트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뭐 전동 조절되고 전동 접이 또 열선 기능 들어가 있고 베이스부에도 하이그로시가 들어가서 좀 더 고급스럽게 연출을 했고 그리고 이중적합 차음 글라스가 윈드실드에 들어가 있구요 내장 같은 경우에는 블랙 원톤 인테리어 고급형 계기판 3.5인치짜리 그리고 디컷 가죽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이제 이열의 센터 암레스트 또 푸파킹 브레이크 시트는 기본적으로 인조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고 SUV이기 때문에 이열 시트에 6대4 분할 폴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편의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버튼 시동 스마트키가 들어가 있구요 또 프론트도 손잡이에 조명이 들어오고 또 속도 감으면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주행모드 통합제어 시스템도 들어가 있구요 그래서 뭐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이렇게 주행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동 에어컨이 들어가 있구요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오토라이트 컨트롤 헤드램프 기능 또 패들시프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컴팩트 오디오하고 6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구요 트렌디 같은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총 3가지가 있고 전투링 공통으로 넣을 수 있는 옵션이 바로 스노우 화이트 펄 펄이 들어간게 이제 외장 색상이 스노우 화이트 펄이 들어간게 8만원이구요 전자식 4륜구동 시스템이 206만원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는 이제 반절 중의 기능이죠 이게 113만원 이렇게 이제 트렌디 제가 옵션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프레스티지 트림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7만원이구요 여기 보시면은 운전석 세이프트 파워 윈도우 외관은 18인치 타이어 럭셔리 알로휠이 들어가 있구요 로프렉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장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룸밀러하고 타이패스가 들어가 있고 앞좌석에 통풍 또 앞좌석에 열선 그리고 앞좌석에 파워 시트 그리고 운전석에는 전동식 허리 지지대가 들어가 있어서 좀 더 장거리 운전할 때 편안하게 주행을 해줄 수 있게 해주구요 동승석에 워크인 디바이스 또 뒷좌석에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 장비로는 열선 핸들 또 이열의 송풍구 또 리어 파워 아울렛이 들어가 있고 어 프레스티지 에서는 또 세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레스티지 옵션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4 4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견적을 받은 시그니처 최상의 트림이죠 시그니처 트림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격은 2965만원 이구요 여기 보시면 이제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전방 주차 보조 시스템 또 풀 led 헤드램프 또 led 주간중행 등이 들어가 있구요 또 led 안개등 또 핫 스테핑 라디에이트 그릇이 들어가 있어서 좀 더 외관 디자인을 멋있게 연출 했구요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크롬 사이드 신 몰딩 크롬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샤크 핀 안테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장 같은 경우에 블랙 헤드라이닝 크롬 포인트가 컵 홀더링 tgs 노브 판넬링 또 도어 그립 핸들에 들어가 있어서 좀 더 이제 어 실내를 좀 고급스럽게 연출 했구요 블랙 하이 그로시 가 이제 센터페시아 로 펜 판넬 도어 스위치 판넬 도어 그립 판넬 핸들에 들어가 있어서 요거 또한 또 실내를 좀 더 고급스럽게 연출 해주고 그리고 클래시 패드 인몰드 스티치 암레스트 인조 가죽 감싸기가 들어가 있어 내장이 이 밑에 트림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구요 편의장비로는 전동식 트렁크가 들어가 있구요 또 풀 오토 에어컨 공기청정 모드하고 또 실내를 공기를 이제 좋게 해주는 클러스터 이노라이저 운전석 자동 쾌적 제어 시스템 또 후방 모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8인치짜리 uvo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구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19인치 럭셔리 알로 휠 또 프리미엄 디자인 또 와이드 파노라 썬루프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그니처의 기본 옵션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시그니처에서 선택할 수 있는 두가지 옵션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프리미엄 디자인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안그래도 기본적으로 옵션이 훌륭한데 요걸 또 집어넣으면은 실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죽 시트 블랙 원톤 또는 브라운 칼라 패키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가 있구요 그리고 슈퍼비전 클러스터 4.2인치짜리 계기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도어 스커프 또 제이비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그래서 8개 스피커가 외장 에프가 들어가 있는데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나에게는 고급 이런 분들에게 상당히 어필할 것 같구요 또 리어 usb 충전 단자 러기지 스크린 러기지 네트 또 진폭 감음형 댐퍼가 들어가 있어서 좀 더 주행할 때 부드럽게 또 반응을 해주고 그리고 동승성 세이프트 파워 윈도우 오토 디버그 우적 감지 와이퍼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에어로 타입 와이퍼 도어 센터 트림 인조 가죽 감싸기 크롬 인사이드 도어 핸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 어 외제차 못지않은 그런 아 어떻게 보면 고급스러움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바 인가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와이즈는 반절 주행 이죠 네 여기 보시면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 들어가 있구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차 제출발 지원해주고 또 전방 충돌방 뒷보조 차량 보행자 모두 인식하구요 후축방 충돌 경고 후방 교차 충돌 경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선택을 하면 고속도로 주행 보조 주행 보조 기능도 구현이 됩니다 이렇게 시그니처 에서 넣을 수 있는 두가지 옵션도 모두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네 바로 견적서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티지 더 볼드 인텔리전트 원래 이제 시그니처인데 요게 이제 옛날 이름인데 견적을 조금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 디젤 또 사륜구동이구요 어 선택 옵션은 총 어 4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2 와이드 판널마 선 루프 또 스노 화이트 펄 프리미엄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시구요 그리고 내장은 블랙으로 했구요 기본가격은 3254만원 옵션 가격은 332만원 또 할인 금액은 150만원 탁송료가 19만 5천원 그래서 합계가 3455만원 그리고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지인 같은 경우에는 초기 비용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 초기 비용은 한 600만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할부를 좀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2.9% 어 스마트 저금리 할부로 어 3090만원을 써서 60개월 동안 매달 55만 3천원을 납부하는 건 나오구요 이자 합계가 243만원 그리고 계약금 10만원 인도금은 355만원 그리고 할부원금은 3090 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총 출고까지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365만원이구요 아 그리고 또 만나기 싫은데도 만나야 될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꼭 한두번 계시죠 만나기 싫은데 1년에 한두번은 꼭 연말에 만나야 되는 사람들 이쯤에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외치는데요 만나기 싫은 친구 취득세 기타작비 취득세 기타작비가 225만원이 나와서 총비용 그러니까 자동차를 구매 구매하려고 하면 총비용이 590 591만원 한 600만원 정도 들어갔구요 어 일단은 할인되는 걸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11월 달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음 11월 그 할인이 이제 그 120 이었는데 요 스마트 저금리 할부를 받으면 50만원에 차감이 되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차감이 되서 70만원이 되구요 또 9월 생산물 50만원 그리고 30만원 세이브 오토에서 150만원 할인받는 걸로 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실제 견적서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처음으로 스포티지 더 볼드의 실시간 견적을 내어 봤습니다 네 스포티지 더 볼드 같은 경우에 3500만원대에 사륜구동까지 들어가 있는 풀옵션 차를 구매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옵션의 매력이 있지만 이 3500만원대 가격이라면 바로 떠올리는 차들이 있죠 바로 이 윗등급인 소렌토와 산타페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약간 조금 이렇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약간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옵션과 사륜구동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구요 오늘은 스포티지도 볼드를 올렸구요 내일은 한번 소렌토에 실시간 견적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차를 구매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선택을 해서 어 그 차량을 구매하면 고 영상까지 올릴 계획이니까요 한번 요 3d를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